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고1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실 텐데 답답하긴 하죠. 중3 즐거웠던 시간을 거쳐서 저는 누구냐면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사회탐구 대표 강사를 지내면서 3학년 여러분 선배들의 윤리과목 그리고 2학년 3학년이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자상 그리고 1학년 여러분들 통합사회를 강의하는 김종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비 통사 이런 거 보시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보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고1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 통사과목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런 걸 자신있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통합사회는 윤리, 지리, 일반사회 이 과목이 접목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윤리 석사를 했고 고대에서 연대에서 일반사회 교육 석사를 지금 과정을 밟고 있고 제가 실제 학교에서 윤리, 지리, 통합사회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수능에 되게 중요한 건 연계교재 혹시 들어보셨죠? 뭔지 모르겠다고? 먹는 건 아니고. 수능특강 이런 교재가 있어요. 쌤이 EBS에서도 강의를 거의 10년간 했기 때문에 EBS 교재 지표도 많이 해봤고 검토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결론 지어보면 제가 이제 학교 전문가, EBS 전문가, 통합사회 전문가, 그 다음에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쌤이 여러분들 1학년 담임할 때는 진짜 뻥 아니야. 전교 300등, 전교 20등으로 졸업시켜주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원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상원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메가스터디에서 열심히 윤리를 가르쳐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엄청 지금까지 좋아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강의한 결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어떤 일을 제가 했냐. 저 사람 지금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교과서 학교 가시면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교과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과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 출판사에서 만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 들어보셨죠? 수능을 내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거든요. 평가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평가원에서 대한민국의 교수님 몇 분하고 교사 몇 분을 국가대표로 뽑아가지고 교수님 여기 계시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분, 그 다음에 전국의 교사 네 명을 뽑아서 이 교과서와 관련되어가지고 이 교과서가 쓸만한 교과서인가,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물론 교과서는 다 쓸만한 교과서들로 올라올 수 있겠지만 내용이 정확한가라는 것들을 평가원에서 검증합니다. 검증이 통과가 되어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 검증위원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더 이야기해 드리면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 검증했던 전문가다. 여기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제 이름이 항상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EBS에서도 강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EBS 대표 상을 받고 연계교제와 관련된 전문가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윤리는 고대에서 손병석 교수님 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세요? 아리아리? 니코마커스 윤리학을 지었던 니코니콘이 그 아리스토텔레스로 전공을 했던 석사, 윤리 전문가이고 두 번째는 제가 연세대에서 지금 일반사회 교육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남들은 고대, 연대 그렇지만 이제 저는 독수리, 호랑이 두 개를 다 섭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실제 학교에서 윤리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리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한 10년간에 2007년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도 여름까지 학교를 그만두게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강의 듣다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제 인생에 좀 슬픔이 좀 있어. 아버지, 어머니가 1년 사이에 동시에 돌아가시는 슬픔을 겪어가지고 사람이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결단하게 되거든. 결단하고 이제 제가 여기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부터 만나고 있었는데 통합사회 과목은 제가 이미 학교에 있을 때부터 통합사회 선도교원이라는 게 뭐냐면 통합사회 과목이 여러분 앞선 교육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통합사회 관련된 연수를 시키고 통합사회는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걸 현장에 가서 알려주세요. 라는 교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통합사회 선도교원이에요. 저는 이미 예전에 통합사회 선도교원 연수를 받고 제가 이 연수에서도 실제 1등 해가지고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윤리, 연계교제 EBS, 평가원, 그 다음에 실제 학교에서도 그리고 통합사회에서도 제가 퇴직할 때 통합사회 받았던 아이들이 이 선생님은 무뚝뚝, 무뚝뚝하지 않은데 표정이 좀 처음에 그래요. 처음 보면. 그렇지만 늘 좋은 말과 위티 있는 재치를 보여줘서 일주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실제에서 이 당시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뻥이 아니라 쉬는 시간 되면 제 자리로 와가지고 이번 시간 우리 수업해야 된다고. 여러분 쉬는 시간 안 끝나는데 수업시간 전에 막 선생님 들어오면 여러분 막 난리나죠. 막 째려보고. 그게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막 우리 수업이에요. 라고 했던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자아자찬 이미 끝내고 여러분한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물론 이제 교과 가르치는 건 기본이고 입시와 관련된 전문가로 활동을 또 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입시 설명회도 많이 했어요. 부산, 제주도 여러 곳을 갔습니다. 광역시 뭐 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주하면 꼭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낼 것인가. 전문가 입장에서. 1학년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2025년 3월 달에 막 긴장하고 올라오겠지. 나도 아직도 그 1학년에 긴장된 순간이 기억나거든. 근데 1학년 이렇게 3월 달에 올라와가지고 긴장감이 있었다가 봄 되면 확 풀어져. 사람이 봄 되면 똑같아. 관상의 법칙으로. 그래서 봄 되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옛날 말로 속풍, 창의적 체험학습 어디 가지 않냐. 그리고 막 체육대회도 하고 즐거워. 학교가 놀아.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대체 휴일도 있고 그리고 막 시험 기회 오거든. 중간시험. 와 중간시험. 중학교 때는 시험도 별로 안 봤는데 중간시험. 땡큐베리 감사. 왜? 일찍 끝난 날이거든. 그래서 고1 중간시험을 거의 대부분 필패하고 내신 등급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막 이미 고1인데 어떤 아이들이 나오냐면 난 수포자다. 수학 포기자가 아니라 수시 포기자다. 난 생각을 갖고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야지. 되던? 중학교 때? 안 돼. 안 되고 방학 딱 끝나는 날 계획은 이만큼 세워놨는데 하나도 안 되니까 방학 마지막 날 너희들 그거 알잖아. 일요일 날 저녁에 가슴에 꽉 얹혀있는 거. 체증 같은 거. 느끼고 이제 개학하고 2학기 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안 하지. 왜? 보통 1학년이나 2학년 때 수학여행 가거든요. 수학여행 갔다 오잖아. 와 수학여행 갔다 오면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수업을 못하겠다는 거야. 애들이 완전 풀어졌거든. 풀어져가지고 이제 뭐만 하고 있냐면 축제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 축제는 누가 실제적인 현실적 축제를 즐겨야 되냐면 수능이 끝나면 수능 끝난 선배들이 놀고 그들만의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이게 학교가 항상 재밌는 게 그때는 학교가 공동체주의야. 그래서 수능 끝나면 이상하게 1, 2, 3학년 전체가 We are the friend 해갖고 다 놀고 있어요. 학교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운을 풀어주려고 여러분들 축제를 하게 되고 2학년에 올라갑니다. 금방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의 사이에 0.0013초 사이에 2학년이 돼요. 2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최고야. 왜 시간표를 네가 짜. 무슨 말이냐. 학교에 적응을 했거든. 고3이 이제 공부한다고 빠졌고 딱 오늘 시간표 뭐냐라고 본 다음에 1교시 잘만 하겠군. 이런 거 해 너네. 두고 봐. 2교시는 오이에 체육 좋아하고 점심시간 먹고 뭐 할까. 자신의 시간표. 그리고 학사일정도 네가 운영해요. 학사일정은 학교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미 1년 학교 다녀봤거든. 언제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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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가 인지가 돼 있어. 그래서 학사일정표를 보고 기대를 한단 말이야. 연추는 언제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학습은 언제 가고 체육대회는 또 언제 하고 2학년 또 주축이거든. 축제는 또 언제 하고 1학년 때 수학여행 갔으면 2학년 때 수련회는 언제 가고. 그래서 학사일정을 지가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을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스스로. 시간표까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데 학교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학은 기다려지는 거야. 1학년 때 한번 놀아봤더니 방학 때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이만큼 세운다. 그러면 안 지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후에 막심한 이 가슴을 부여 안고 있을 때 선배들이 뭘 하냐. 괜찮아. 지금까지 놀아도 괜찮아. 뭐가 괜찮아. 그 말하는 선배들 뭐 하는지 잘 봐. 여러분. 재수생 비율이 35%예요. 여러분 선배들 졸업한 선배들 중에 35%가 졸업을 한다고. 3분의 1이 재수를. 그러니까 그럼 아 그래 3분의 1나 재수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럴 거야. 물론 재수를 해서 잘 가면 좋겠지만 그 재수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 현역 때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지 못하는 이유를. 그래서 방학 때 또 계획 못 지키고 2학기 때 또다시 어떻게 수능 끝난 다음에 선배들과 함께 노는 나의 모습. 그러면 실제요. D-365는 언제냐면 네가 고3 됐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2학년 때 그 당년연도 수능이 끝나면 D-365가 돌아가는 거야. 그때 너는 고3이야. 그런데 아이들은 언제가 고3이라고 생각하냐면 실제 여러분들은 2025, 2026, 2027년도 3학년이 돼야 3학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3월 달에. 그럼 그때 3월 달이면 3, 4, 5, 6, 7, 8, 9, 10. 11월. 그럼 생각해 봐. 결국 수능이 260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단순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때는 대입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통합사회도 해야 되고 통합과학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럼 통합사회는 이미 윤리, 지리, 일반사회. 그 다음 한국사도 해야 되잖아. 따로. 거기에다 통합과학, 물, 화, 생, 지, 4과목. 그럼 수능과목이 여러분 때 몇 과목이냐면 국영수에다가 이 8개 산수는 되지 11과목이야 지금. 수능과목이. 이전 선배들은 수능과목이 한국사 포함해서 6개였으니까 야, 수능 261 남았다. 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6, 4, 24 과목단 40일씩 하면 되겠지. 이게 보통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11과목이라고. 옛날 쌤이 공부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고3이 딱 됐을 때 260 나누기 10일 해봐. 한 과목당 내가 어? 뭐지? 주어진 시간이 몇 시리야? 20일? 여러분 수학 20일 하면 되냐? 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수학이 지금도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너의 고1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고2가 그렇게 되고 그러다 고3 때 나만 나가지고 아, 그때 김준호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들 3학년 되면 일단 이거 딱 찍어놓으시고 아직 3학년 안 됐겠지만 학교 행사 너무 즐기지 말고 10시 이후에 학원을 끝나고 가던 학교를 끝나고 가던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 금지하고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비 고1이니까 딱 하나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내가 다시 또 이런 거 학습법 이야기 할 테니까 뭐냐? 짜투리 시간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아니면 학원 생활을 하시다 보면 학원이 만약에 10시에 끝난다. 자습 시간이 학교 자습 시간이 10시에 끝난다. 너 10시에 안 끝나. 9시 50분 되면 이미 짐 챙겼잖아.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맨날 꺼내. 영단어자 이런 거 꺼내고 공부하는 척 하는 거지 마지막. 그럼 그 하루에 10분을 1학년 300일, 2학년 300일, 3학년 300일 그냥 쉽게 말해서 천일 곱하기 10분을 하루씩 날린다 생각하세요. 만분입니다. 이거 몇 시간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왜 보통 현역보다 N수생이 유리하다고 하냐. N수생은 학교를 안 가고 온통 공부에 시간을 쏟아붓거든. 커탄에서 모든 N수생이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N수생이 뭐 PC방도 잘 가. 일부. 놀기도 잘 놀고.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 내가 학교 수업, 학원 수업 빼고 온전히 4시간 쏟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냐. 4시간이에요. 실제. 그럼 여러분 그 만 분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고 하루에 네가 실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니까 4로 나눠가. 그러면 네가 왜 공부를 안 하면 1년 더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명심하래요. 이 김종이의 이야기를. 그럼 그렇지 않게 되려면 지금부터 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능을 보는지 어떤 내신 체제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사탐 전문가니까 사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대입 개편안은 국어, 영어, 수학이 공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것에 따른 유불리, 유리함과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국어, 수학, 영어 공통 그 다음에 한국사까지 공통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선배들은 이 과목 가운데 제일 많이 선택했던 게 샘이 가르치는 생활과 윤리 그 다음 베스트 3가 윤리와 사상 그 가운데 사회문화 이렇게 선택했었는데 여러분 때는 그냥 통사, 통과로 통합과학입니다. 제가 너무 또 통합사회 좋아해가지고 티내버렸네. 통합과학 합쳐진 거야. 그래서 아직 몇 문제 나올지는 국가가 발표를 안 했어요. 한 30문제에서 40문제 정도 내겠지 과목이 3, 4개 정도 되니까 그래서 예비시행지를 발표를 했어요. 통합사회 문제는 이렇게 낼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 통합사회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예비시행지를 샘이 봤더니 윤리, 질이, 일반사회야. 윤리, 질이, 일반사회. 윤리과목이라면 이런 윤리과목인데 여러분 때는 교과목 이름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통합사회 내용을 잘 보고 있으면 윤리과목을 어렵게 내면 여러분 진짜 어려워져요. 거의 지금 통합사회에 여기 생활과 윤리의 어려운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 제가 에비시행 문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직업탐구가 있습니다. 탐구과목으로. 그래서 이 제2외국어 과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신은 어떻게 변하냐면 여러분 앞에 교육과정에서 1등급 따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1등급은 4%거든. 전교생에서. 전교생 300명이면 그중에 4% 1등급. 그런데 여러분 때 1등급이 10%야. 10% 그럼 1등급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아진다 해서 그럼 내신이 의미가 없냐? 아니지. 이 10%나 되는 여기에 못 들어가고 2등급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여러분 선배들이 1등급 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2등급까지도 11%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칫하면 다 여기 있었던 거야. 그냥 여기 우르르. 대다수가. 그런데 여러분 때는 이거 보면 할만할 것 같지 않겠어? 2등급까지라도? 어? 누적 34%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대학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여러분 내신에 있어서 누구를 보겠냐. 이걸 보겠지.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여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1등급이 10%인데 전국의 1등급 10%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수만 명이 탄생될 텐데. 그러니까 내신 이제 조심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개정 교육과정 1세대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선배들은 야 내신 그거 신경 쓰지 마. 수능만 잘 보면 돼. 그건 그들 이야기지. 이때니까. 왜? 이걸 못 따니까. 1등급이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그러면 안 돼.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내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왜 1학년이 바쁜지 아세요? 내신을 일단 1학년 때부터 잘 챙겨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보게 되는 통합사회는 언제 배우게 되냐면 고1 때 배우거든요. 통합과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과목을 가지고 2, 3학년 때 점프 뛰었다가 3학년 때 수능으로 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2, 3학년 때는 뭐 배워요? 다양한 과목들. 다양한 사회 과목들. 통합사회 이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 내리면 1학년 때부터 이미 수능 과목을 배우고 그걸 가져다 2, 3학년 때 까먹고 3학년 때 수능 보면 망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은 바쁘게 살아야 돼요. 1학년 때 수능 과목 배우고 2, 3학년 때는 내신 과목 잘 챙겨가면서 그러면서도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놓치지 않고 3년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통합사회를 3년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고교학점제인데. 통합사회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당연히 배울 땐 어렵진 않지만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통합사회는 배우는 내용이 지리, 일반사회, 역사교과 및 도덕, 윤리교과가 들어가고 여러분 교과서가 통합사회 1, 2로 되어 있어요. 통합사회 1에서 통합사회가 뭐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때 윤리이론 나오고 자연과 환경에서는 우리 지리 문화와 다양성에서는 윤리하고 사회 생활공간과 사회에서는 지리하고 윤리 그 다음에 행복 당일 누가 하겠니 윤리, 자연환경, 지리, 문화, 윤리사회 생활공간, 지리 이런 관점을 통합사회 1에서 다루고 두 번째 한 2학기 정도의 통합사회 2 배울 때 1학년 때는 인권보장 이건 윤리하고 일반사회 사회정의 불평등 여기가 별표 3개야. 여기에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어요? 롤스? 롤스로이스 아니야. 롤빵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노직, 왈처 엄청 여러분 2학기 때 이때 막 이러고 있을걸? 수없이 아니야? 통사 때? 중학기 때 사회 재밌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때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은 윤리, 자본주의, 일반사회 세계와 평화에서도 윤리 그 다음에 질이 나와요. 그리고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을 토대로 통합사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합사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선도교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통합사회는 이게 주된 과목이야 라고 하지만 저도 이 윤리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윤리 내용이 주된 내용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시켜 드리면 여러분 이제 1학기 때 오셔가지고 1학기 때 배울 때 통합사회의 통합사회의 원 내용은 통합적 관점이 뭐냐 행복 여기서부터 어려워져 여기서부터 막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에로스 에피크로스 그 다음에 자연환경 할 때 레오폴드, 베이컨 먹는 거 아닙니다. 문화 할 때 샐러드볼 모델 그런 것도 먹는 것도 아니고 문화상대주의, 다문화사회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지리 내용 배우기 시작할 거고 인권보장 하면서 인권의 역사 사회권은 언제 처음 이게 보장되기 시작했는지 바이마르 헌법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불복종 시빌 디조비던스에 해당하는 시민불복종 그게 뭘까 시민혁명, 레볼루션은 뭐고 시민불복종은 뭐고 저스티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드에 들어보셨어요?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엄마 아빠가 막 보라니까 봤지 보고 막 다 저기다 쳐박아놓고 엄마 아빠 물어봐 엄마 아빠도 안 봤어 우리나라에서 200만부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 반품 도사야 또 그게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려면 롤스, 노지, 칸트 칸트는 또 뭐예요? 선생님 칸초예요? 이런 사람들 다 이해가 돼야 그 책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통사 내 수업 들으면 내가 여러분 뭐 챙겨줄 거냐면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 오래 했던 입장에서 생기부의 적을 책 알려줄 거고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아주 유명한 책 니코마커스 율리아 같은 책 읽은 것처럼 해드릴 거예요 사기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어렵게 막 롤스, 노지, 배우고 자본주의 자본주의 혹시 들어봤어? 수정 자본주의 막 케인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막 이런 사상가 애덤 스미스는 들어봤겠지 배우게 될 거고 여기 좀 재밌고 그렇지만 어려워요 경제 파트 막 비교 우위 절대 우위 그리고 기회비용 들어봤지 중학교 때 그 기회비용이 아니야 계산 여기서 배우게 될 거거든 그 다음 금융생활 하면서 실생활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세계와의 전세계 분쟁지역과 마지막 미래산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 배우게 될 거고 기후와 관련되어서도 아 더 막 열대기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지? 그때 초육 때 그거 어려웠죠 기후 그거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본초자우선 이런 거 하면서 이게 통합사회 원투입니다 1학기, 2학기 그럼 1학기, 2학기 때 저렇게 1학기 때 배우고 수능은 언제? 2028 수능 2027년도에 보죠 근데 선생님 왜 2028 수능이에요? 네가 2028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뭔지는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대학교 가서 이 정도 공부하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테스트하는 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에요 그럼 너 대학 언제 가? 2028년도에 가잖아 그래서 2028 수능을 여러분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8 학번이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은 어? 다 2027년에 모른대 그런 애들 많아 대고 1회들 2028 학번이 될 거잖아 그래서 2028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렇게 보겠다라고 예비 문항이 올해 2024년 9월 26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문제를 봤더니 각각 교과들의 정체성을 반영했다 무슨 말이냐 통합사회의 문제라면 쌤도 문제가 나올 때 고민했거든요 윤리과목과 지리과목을 접목해서 문제를 내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근데 그거 출제하기도 어려울 텐데 쌤이 모고 전문가거든요 문항을 정말 많이 만들어봤고 근데 이게 통합사회적으로 문제를 만들기가 쉬울까? 그렇지만 교과 간에 융합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교과별로 출제가 됐습니다 통합사회 안에서도 윤리별로, 일반사회별로, 지리별로 이렇게 그럼 결국 그걸 세 개를 다하는 전문가한테 보여야 되겠지 여기 있잖아 지금 실제로 서술된 통합사회 교과학습 내용이 현재 사회탐구 수능 교과들의 내용 수준에 비해 예비시행 문제는 질적으로 낮고 양적으로는 축소된 모습에 많은 문항을 공개를 안 했거든 실제 몇 문항 볼지는 모르니까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훨씬 어려워질 거라는 게 내 생각이고 현재 사회탐구 영역 수능 문항들 또한 교과서 내용만으로 공부해서는 등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이 내 강의 교재를 열심히 봤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간이 많이 남아있잖아 1학년 때 배운 걸 3학년 때 보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 수능이잖아 개정된 다음 그럼 통합사회 교과는 어떻게 학습하고 수능에 대비해야 되냐면 이미 사회 교과만큼은 개별 학교 내신에서 대비하는 것에 멈췄던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2028 수능에서는 이 내신 대비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배들은요 1학년 때 일반적인 그냥 통합사회를 배우고 그 통합사회는 여러분 선배들한테는 수능 과목이 아니었어 실제 2학년과 3학년 때 올라가서 내가 선택한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되고 그걸로 수능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의 시간과 수능 과목이 밀접해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학년 때 수능 과목 배우고 2, 3학년 때 내신 대비했던 과목은 수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통합사회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현대사회와 윤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생활과 윤리 같은 과목 사회문화 그 다음에 세계지리 이런 과목들이 통합사회에서 수능의 고난도 심화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리서치 조사 같은 것들을 한번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과목을 많이 선택하게 될 거예요 2학년 때 3학년 때 그러한 내신 과목을 보면서 통합사회와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9월 달에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예시문항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예시문항은 너무 쉽게 나와서 평이하게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렵게 심화 문제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결국 2028 수능을 치료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통합사회를 1학년 때 잘 배우고 제가 통합사회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쉽게 여러분들 열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의 심화 내용들 윤리의 심화 내용들, 지리의 심화 내용들 일반사회의 심화 내용들을 제대로 잘 배우면서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아, 현대사회와 윤리에서 이 배우는 내용 여기서 배웠던 롤스노지 왈처가 통합사회 앞에서 배웠던 사회정의 파트 그 내용이었구나 내가 윤리와 사상에서 배웠던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그래, 통합사회 수능에 나오는 자본주의 전개과정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3년 동안 수능과목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능과목을 통합적 사고로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 통합사회가 선생님 2학년 때 배우는 사회과목과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2학년 때 배우는 윤리과목에 이런 내용들이 실제 있어요 동사행 행복과는 현대사회 윤리의, 이것도 현대사회 윤리의, 이런 것들은 윤리와 사상의 지리과목은 이게 세계지리와 한국지리에 들어가 있고 사회문화 내용의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를 잘 정리해놓고 2, 3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면서 너의 수능의 능력을 한층 한층 쌓아가는 거지 그렇게 하고 수능과목을 봐야 되겠죠 정치하고 역사, 경제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단계를 잘 밟아올 수 있도록 기초과정, 심화과정, 모의고사까지 잘 마련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잘 따라와 보시라고 그럼 실제 예비시행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두 문항만 살펴드리면 보세요 인간의 지식이고 팀이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명언 들어봤죠 Knowledge Power, 베이컨이 한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연을 가져다 우리가 이용하자는 거거든 인간은 대지의 구성원이니까 이 사람은 생태계 보존하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통합사회 문제니까 문항이 구성원 갖췄어요 지리적인 요소를 집어넣은 거지, 지도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우리나라에서 여기 DMZ 구역을 놓고 DMZ 구역을 놓고 이 사상가 입장에서 알맞은 것은 고르는 건데 정답 찾는 거는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만 알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베이컨은 베이컨답게 삼겹살 구워 먹자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자연에 대한 지식을 이용할 권리가 인간 있겠지, 인간 자연 이용해야 되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에 앞서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 아니, 경제 개발에서 이용하자는 거예요 자연을 연구해서 한반도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유지를 지역 개발보다 중시한다 생태계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국적 목적으로 삼으면 자연을 막 파괴하고 이용하겠지 생태계의 좋음을 위해 협력하는 건 이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생태계 중시하는 거 이건 지금 여기서도 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시행 문제는 쉽게 나왔다고 나중에 이거 어렵게 나와 레오폴드 여러분 지금 3학년 선배들 생활과 윤리 여러분 교과목 때는 현대사회 윤리에서 거품 무는 학자야 이거 어려운 사람이에요 알도 레오폴드 1949년에 돌아가셨던 48년 미국의 산임천 공무원이었자 나중에 생태 철학자 정답 이런 거 쉽지 3번 생태계 중시하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대박이야 이거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풀긴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좀 멋있지 않아?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교정 이게 미국의 철학자 로버튼 노직입니다 그 다음 공정으로서의 정의 Fairness 쌤도 좋아하는 이건 롤스예요 존 롤스가 1971년도에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만의 책 정의론 사에서 경제적 불평도에 허용될 수 있는가 각 개인은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가 자신이 직접 노동하지 않더라도 소유물 얻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정의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천부적 재능은 갖고 태어났는데 그 천부적 재능은 나의 것인가 차은우 씨 얼굴은 잘생겼는데 차은우 씨 것인가 차은우 씨 거지 근데 차은우 씨의 얼굴이 나한테도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천부적 재능의 분포로 그건 운 아닌가 우연성 아닌가 이런 우연성에 따른 이득을 얻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 어렵죠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통사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학교 생활을 지낼지 제가 알려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자투리 시간 10분씩 천일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의 생활은 앞으로 1학년 때 배우는 게 수능과목이니까 통사 통과 잘 공부하고 2, 3학년 때 그와 관련된 선택과목 잘 선택해가지고 내 수능 통합사위 위에다가 탑을 하나씩 하나씩 쌓은 다음에 3학년 때 김준수 선생님 다시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통합사위에 정복해야 되겠구나 그러신 다음에 여러분 선배들이 원하는 것처럼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저희 연구실에 오셔서 저희 직원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머나마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일 즐겁게 보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전교 300등이었지만 20등으로 졸업한 아이들 남들은 걸어다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서울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아이들 경찰 관계가 아니라 경찰에 근무하고 있는 아이들 세무 공무원이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저는 누구? 메가스터디 김종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